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가 안좋아 두가주가 있으니 있어요 박수 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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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다 맞나요? 제가 반항봉 시간을 반항봉 들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축복소리로 인사부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축복소리로 인카 안녕 안녕 첫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 앞에 있는 선생님 소개할게요 오늘 앞에 있는 선생님은 친구들에게 신기한 마술도 보여주고 비누까물도 보여줄 마술사 나무선생님 이에요 무엇을 해요 선생님? 나무선생님과 함께 신나게 공연하고 출발해 보도록 할거에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공연을 재밌게 보려면 집중하게 약속으로 약속이 몇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몇가지 어떤 약속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선생님이 첫번째 약속 전달할겁니다 첫번째 약속 일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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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면 돼요 안돼요? 일어나서 뛰어놀어요 안돼요? 일어나는 그런 친구들이 볼까요? 엉덩이는 어디? 엉덩이는 이렇게 하는거에요 알았죠?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주워하지 않지 내꺼에요 세 번째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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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